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짠! 짠! 짜잔! 맛있게 먹는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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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냄새가 쏘올쏘올 양배추 나물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마음대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양배추 겉절이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물에 담가서 깨끗이 세척합니다 양념을 준비할게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양념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을 볼게요 새콤달콤 맛있습니다 먹을량만큼 다진 마늘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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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только 맛있는 향이 확 유명한데요 먹어볼게요 잠시 담가줍니다 짜잔 양배추클린 양배추 겉절이, 양배추 나물 짜잔 양배추 겉절이 완성되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